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뭐지? 너? 너 여기가 시간을 잡았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더 필요해 근데 제이스? 걱정하지 마 키스? 키스? 키스는 항상 울고 사실은 약간 드래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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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헬스쿠의 교육을 가지고 있어 들으세요 잉 히 잉 히 예 이상한데 이게 무슨 상상성의 인물인가 네, 박스는 당연히 기억하셨어 그렇게 답변해 내가 질문을 드려면 답변해 답변해 자, 카카오는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린 콩 뭔가 이상한데? 저 버그라네 누구 또 있어요? 지금 일하는데? 어..... 지벙을 문을트리려면 지지 때릴 수가 없는데? 배낭에 같이 샀대 아 이거 정리한번 하고 올걸 자 세명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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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했는데? 야 이거 먹어볼래? 그런거... 배낭에 가득샤 분발입수 오우! 가가가... 어허 오허 오오 5 오오오 오오 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여기? 어? 온다 보면 여기 어? 별 다 죽어있는데? 아아 저기서 뭐 맞추죠? 맞춰서 죽이면 되잖아 오오 못 맞췄어요 안 돼 어? 야아 나 타란틈 뭐 어서오세요? 빨리 더럽게 못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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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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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또 있다 어디야? 어디야? 저거 하나? 하나 있는거야? 화살은 열여섯 발 남았어요 저기서 열 발 빼면 여섯 발이 남았다는 소리지 올라가는 길이 없나? 올라가는 길이 없나? 뭐야 또 있어? 저 저 저 중화병같은데? 중화병이다 어 또 있어 오오 오오오 저 세 발 남았어요 화살은 화살 화살 자 화살 하나 자 한발 회수하고 자 얘한테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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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발 좋아 아홉발 벽에 뭐 무기있나? 흠흠흠 얘한테도 있을텐데 화살 자 저 위에 얘한테도 있을텐데 위에 있는 애 자 좋아요 소문한발 뭐야이거 오 화살 오케 자 감각 강화 하나 더 먹구요 쓰읍 쟤네들이 어 폭발한 사람 한번 먹어볼래? 이게 이게 맛있거든? 이게 이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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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봐 이야아 이씨 족쇄 오오 야 안맞는데 아잇 불 붙었네 야 저걸 어떻게 피하네 이걸? 야 잠깐만 내가 무기좀 한번 요 형 아 근데 수류탄은 안채워 지내 어어어 아 겁나게 도망가는데 어떻게까지 도망간거야 여깄다 임마 좋아요 한우 남았는데 야아 죽었다 배낭이 가득 차야 물건을 얻을 수 없대요 돈이라도 먹어 돈이라도 돈이라도 이거 화염병은 애들이 이거 화염병은 애들이 심심하면 다 던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앞에 뱀있다 신났어 얘 지금 뱀이 아니구나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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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야 나 뭐해 뭐해 플레이도 하는 것 같아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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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뭔가 함정인가 어 함정 아니네요 여기도 뭐 먹을게있나 여기도 뭐 먹을게있나 이것도 지금 열렸거든요 어허 자 전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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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페이스 툰레이드 뭐야 이거 아 애들 너무한데 안죽었는데 안죽었는데 야야야야 가져갈 필요 없는데 자 버려 야 가죽이 왜이렇게 많냐 가죽 다 버려 어허 가죽을 왜 가고 있어 어허 가자 왠지 떨어질 것 같지 너 주인공이잖아 괜찮아 안 떨어져도 주인공은 떨어지건 어떻게 지구가 박살라도 살아 그치 그냥 가면 어 심심하잖아 어어 어 쟤기라 다리 꼈네 이건 좀 심각하다 어 다리 괜찮아? 눈 ㄹㄹ 그럼 나갈때 어떻게 해? 오 뭐야 야 이거 되게 이거 뱀이 너무 많은데? 사냥꾼의 본능 먹어야겠다 와우 자아 또 하나 쌓았어요 자아 이제 떠날 때구나 야 이 동굴안에다 이런걸 어떻게 써놨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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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서요 바위가 떨어질 때는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서 어떻게든 피하거나 쭈그리고 앉거나 아 이게 있는게 최선이죠 푸 자아 자 다왔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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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자아 뭐 어쨌든 다음 목적지는 멀기도 하다 왔어 가방장리부터 하죠 하아 이야아 많이도, 많이도 먹었군요 아아 뭐 시우레다, 쉐도우 야 권총이 어떻게 이거보다 경악성이 좋지? 하아 야 이거는 정말 자 방탄 하나 먹고 이거는 여기있는 무기들은 다 장난이 아니야 슈레더 하나 살까요? 하나 사자요 슈레더는 좋아 좋아 팅 공정님 맞어 오세요 우와 이거 총알 몇발이야 이에에에에에에에 이 장난 아니야 총알 겁나 많이 들어 가는구나 이것도 ㅋㅋㅋㅋ 어허허허허 총알 많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3분에서 공격이 버티고 이건 조금 다루기 어려운 차라리 이게 낫다 차라리 작은 악망님 어서오세요 차라리 이게 나야 이게 파워가 세거든요 이 총이 이거는 한 발 한 발 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총은 차라리 이게 나야 차라리 자 가자 어허 여기는 어 어 거기 달려가야 되나 달려가죠 뭐 가자 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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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누구야 뭐야 꺼내듯 말들 꺼내듯 말들 꺼내듯 말들 꺼내듯 말들 타다가 안 꺼내는데 사냥 현장이죠 자 이번엔 드디어 나치판을 다 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뭐야 안 맞았어 이쪽에 맞춘 것 같은데 어 화살 어 아니 나 이쪽에 맞춘 것 같은데 화살 어디로 튕겼나 차라리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야 나 올라왔네 아니 주인공 이거 인간이야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자기야 가슴 며칠 일광욕하고 있네 발자아 늘어진 녀석 왜 이럴거지? 와따 이상해 이 녀석은 무슨 전설을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여기가 그 그 돈 많은 놈 그 무덤 이 칼이 내 칼이냐? 퐁 퀘스트 이름이 참 재밌는데 이 칼이 내 칼이냐? 야 뭐야 이게 한가운데잖아 떨어지라고? 아 저기서 떨어져야 될 것 같아 떨어질려면 자 여기서 떨어지죠 차 타고 떨어질까? 차가 좀 더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겠어? 내가 뭐 차를 잘 운전하진 못하지만 차를 빠뜨리기는 잘해요 됐어요 차가 불 켜고 러시따 오 음 여중 가보자 어 갈 길이 없는데 이쪽 이쪽으로 여긴 아닌데 어? 누가 있다 여길 가진 못해요 강각강 하나 먹고요 아 여기 자꾸 올라가는건가? 오케이 뭐야 왜왜왜왜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갑자기 날 찾고있지? 이 자식들? 내가 잊었다고? 도와줘 도와줘 이거 다이너마이트잖아 야아 중화병도 있어요 중화병도 있어 아직 안풀렸지 저거 와라 와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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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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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강아지 진짜 아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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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씨 나 강아지가 싫어 어디야 자 저기 있어요 오오 야 잘못탔어 나 왜 못지 쟤 그래 내가 왜 들켰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치네 저거 좋아요 자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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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이거 귀찮다고 이거 안 뒤지고 가면요 돈이 마음대로 안 들어올거에요 다 뒤지고 가면 돈이 들어와요 이게 죽는돈뿐만 아니라 쟤네들 갖고있는거 파는게 돈이 되거든 이거 다 뒤져야돼 코카인통 이런거 있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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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뭐야 방각강압 오오오오오 저기기랄 어? 쟤가 어디로 가는데? 야아.. 저리로 도망갔어! 어? 어? 예! 방탄보! 어?? 카드 게임하고 있었네? 오오오오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미친거 같은데? 으음 방탐목 없었으면 큰일났빼했다 오오오오 어디야? x3 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가지 으음 슈후 U ca 어? 아альные 피해 하나 더 옥켰듯 OOOOOOO 에너스 x6 !! 에너지 에너지! 아 저 이자 너, 너 임마 너 그러는게 아냐 임마 나도 있어 임마 좋았나? 안좋았는데? 자, 화살 두발 남았어요 이제 일단 재장전 좀 해놓죠 이것저것 쓴게 이거밖에 없나? 좋아 저거 어떻게 가냐? 어어어 안나안나안대! 어어? 화살 놓칠뻔했다 화살 내 주목, 내 주, 주목인데 어떻게 내려가지? 그러지 않아? 내려가야되는데? 올라가는건 아닐거 아냐 그냥 뛰어내려? 으으하! 아, 주사야 좀 재, 좀 많이 쐈어 이번에 다섯개에 녹색잎이 살지 않아요? 좀 뜯어야 되긴 뜯어야 되긴 뜯어야 되겠다 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 있구나 어 여기 누구 있었는데? 자 감각강화 썼구요 자 화살 죽고 여섯발 여덟발 아이 또또또또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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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꾸 화를 버리려고 하지? 저기있다 자 아홉발 화살 아홉발 저거 저거 그건가? 암원가? 총알인가? 총알 아니네 빼빼빼빼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슉슉슉 아 두 마리인데요? 스읍 그 스킬중에 공중 뭐 뭐거 없나? 아우 아우 잘 안보여 아우 잘 안보여 쟤 난리났는데? 쟤 죽어? 좋아요 네 총알 어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fa3 어..뭔가 있어요 또? 프로맨에 와서오세요 후랭이 안 맞어여 저게랄 4발이나 쐈어요 저쪽으로 가는게 아닌데 좋아 여기서 화살 횟수 다해야되는데 오케이 화살 횟수 맞다 아홉발 다 아 네발 다 횟수했어 술탑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아홉 오오오 감각 감각 강화 먹어주고요 이쯤에 있는거 같은데 저기다 자 이정도에서 아 안맞았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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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하하 오오오오 야 바로바로 오오오오 저기 뭐지 저거 오오오오오 으어어씨 저거 저거였군요 아 안 돼 똑같이 네 발 샀어 아까와 똑같이 근데 한 발은 지금 버렸어요 한 발 이상한 대로 갔어 빨빨리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어? 야 저기까지 안가 야아이 야 거기 폭탄한 사람인데? 자 잘가시오 개친구를 화살이 없어요 잘가시오 어? 뭐 먹을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칼 어디 있어? 와우! 이곳은 엄청나다! 야아... 가는 게 있을 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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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왔어요 어? 야, 우승! 인디아나 선수다, 이거! 이거! 빠바라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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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뱀소리인데? 빠바라빱 채찍을 들고 다녀야 되나? 뱀소리 야, 보물은 하나도 없는데? 어, 뭐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우와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 인디아나 선수군요 유쾌하지 못한 젤 자, 다음 지역은 어디냐? 자, 이쪽이네요 드디어 칼을 구하긴 했어요 어 자, 가자 어? 잠깐만 팔, 팔것 좀 팔고 무서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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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들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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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토리 보충 20% 할인? 왜? 왜 20% 할인이야? 어, 어쨌든 고마워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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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